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여파로 대학마다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저연령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광주 시내 5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몇 년째 신입 원화가 없어서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광주 교육 현안과 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우선 2024년 새해가 됐는데요. 시청자분들,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BC 포털 200만 뷰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작년에도 여기 방송에 출연했었는데요. 작년 2023년 저희가 치열하고 열심히 우리 광주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보고처럼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방송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KBC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후반기에 취임을 하셨고 사실상 작년부터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지난 한 해 정말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떤 것이 잘 됐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교육 활동이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고 올바른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교육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척 예를 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 배우게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무진장히 예를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이 쑥쑥 자랐다. 그중에서도 실력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학력이 갈모갈만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별히 올해 대학 수시 전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대단히들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성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그리고 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것들은 갈모갈만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인 자살율 같은 것도 갈모갈만하게 대폭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실력, 인성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또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자단이 뽑은 작년에 베스트 4 첫 번째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세트를 갖춰줬던 것. 두 번째는 이제 365 스터디 카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최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했던 1교 1 디렉터 양성 운영.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인 끼를 길러줬던 이 소위 광주 학생 탈런트 페스티벌 야외 버스킹. 이러한 것들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 매니페스토 선정 평가 공약 이행률 최우수 등급인 SA를 작년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평가에 가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전국의 교육청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이 선정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광산교육특구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되는 등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작병을 합니다. 그래도 반대로 좀 아쉽거나 안타깝다. 좀 이렇게 남은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쉽거나 안타까운 건 좀 적게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 서희초 선생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교단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 행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법 담학과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 불편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적발을 해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청년도 관련해서 저희 청년노력도나 내부 청년도는 상승을 했는데 외부 청년도가 조금 하락을 해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대책을 세워서 올해 기필코 청년도를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걱정거리가 바로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사회 전반에 이미 그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이미 도시나 농어촌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광주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 현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가깝게 2020년 그리고 2023년을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1만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작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1만 2,500명쯤 됩니다. 그렇다면 한 3년 사이에 한 1,000명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027년이나 2028년에 가면 이 1만 명 선이 이제 붕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도 학생 수가 분명 감소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1년에 1만 명이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지 않는 상황. 이게 얼마 만일지 저도 가늠은 잘 안 가는데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주 시내 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 유치원 5곳이 이제 올해 폐원될 예정이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5개의 병설 유치원을 폐원을 했습니다. 대략 3년 동안 원화 모집에서 5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 앞으로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폐원을 하고요. 폐원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또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새로 생길 거라고 예상된 지역은 폐원을 하지 않고 휴원을 합니다. 그런 유치원은 대략 한 8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유치원이 올해 폐원이 됐는데요. 이 폐원의 숫자는 작년에 비하면 조금 멈춤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학생 수가 또 줄어들면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이제 교사 수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분석이 가능할 텐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수가 감소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수년 전부터 교사 채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국 12개 시도의 국립초등학교 교사 채용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광주는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광주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워낙에 적은 숫자 초등학교 교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뭐 줄었다 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미니멈 숫자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단순 논리적으로 이것도 이제 산업화 시대의 논리입니다마는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교사 수도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산업화 시기에는 단시일 내에 한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지식이 곧바로 이렇게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그때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잘 아는 것처럼 학생 수만큼 다양한 교수 방법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의 산업화 논리로 학생이 줄었으니까 교사가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 한 학생이 차지해야 할 공간과 한 학생이 활동해야 할 공간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고 맞춤형 수업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선생님 숫자가 논리에 맞춰서 과거의 산업화 논리에 맞춰서 줄어드는 것 이게 부당하다라고 봅니다. 이 교사 수급은 국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산업화 논리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으니까 자동적으로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조금 더 산업화 시기가 아니라 4차 산업 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사가 더 다양한 직종의 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렇게 산업화 시대 논리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지켜주고 또 미래의 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실제로 예비 초등교사를 꿈꾸는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광주교대 총장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가 경영에 만약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 수를 더 늘려서 세계 최고의 가장 높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더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사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대학 입시 전형이 최근에 마감이 됐는데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유난히 수능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킬러 문학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설 학원의 문제 유출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 학생, 교사, 교육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광주교육청에서 대응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작년에 킬러 문학 처음에 이렇게 논란이 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저희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소위 강남에 있는 최고 최신의 입시 전략과 대학 전략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차별 없이 우리가 그보다 더 앞선 전략과 정보를 얻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로 진학과를 새로 만들었고요. 관련해서 1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교 1대입 디렉터를 양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든 입시 아카데미를 저희가 시행했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입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박람회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2만 3천 명이나 넘는 1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최대의 전국 최대의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정보가 없거나 전략이 부족해가지고 대학 입시를 못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학 입시와 관련된 지원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예비 문항을 예비 평가를 다른 지역에 없는 두 번에 걸쳐서 더 시행을 해가지고 이번 올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철저히 사전 대비를 했고 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학교에 가면 올해 수능 대박이 났다라고 늘 긍정적인 변화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고무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될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 지금까지와는 좀 많이 다른 변화가 예고가 됐습니다. 내신 5등급제, 지금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 다음에 선택과목이 폐지가 되고 또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와는 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정부 교육 정책이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또 비판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2028년도 대학 입학 수능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봐보면 입시 간편화, 간소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입시 대비하는 데는 좀 소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5등급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탐과탐 선택과목을 여러 개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과목제가 폐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고교 학점제가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교과목을 학교가 개설해서 운영을 할 건데 실제로 우리 문화적인 습성상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대학 입시에 나오는 교과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집중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선택과목 다양화를 해놓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올인해서 공부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어하고 수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 이 방에서 보면 일단 고교 학점제와 그리고 2018년 대학 입시에 특히 선택과목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 이것들은 상당히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우려가 이미 나왔던 건데 역시 교육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상충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예전에 정해져 있는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쭉 들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내가 이 과목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 나이 진로와 관련해서 이 과목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학점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게 바로 이 학점제, 과목 학점제, 고교 학점제의 주요 내용인데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 과목 없었는 문제랑 좀 상충이 되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년부터는 진행이 되니까 올해가 마지막 준비 단계인데 준비 상황,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준비를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교 학점 교실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위 학교에서는 교강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안 된다면 대체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대체 방안을 제일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교육부에다 건의를 했고 그게 전국적인 정책으로 전환된 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면 온라인 스쿨입니다. 그게 저희는 빅골 온라인 스쿨 온 학교라고 하는 것을 작년 9월 1일 날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교강사를 저희가 전국에 다 수배하고 우리 지역의 모든 대학에 교수님들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교강사로 출연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교과목을 개설해주고 교강서를 확보하되 또 인접하고 있는 학교끼리 연계해서 지역 거점으로 운영을 하되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온라인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K무크처럼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한 장치를 이미 해놨고 저희는 이미 준비학교, 예비학교, 실험학교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쭉 실행을 해왔고요. 저희가 이미 학교에 나가서 다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되어지는 고교학점제 준비 완료.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전국에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자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학부모님들 내년 너무 걱정하지 않고 또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들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또 수업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광주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전반도 굉장히 이슈들도 많고 변화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올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는 교육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존에도 교육 본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실제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핵심 이런 부분이 다소 소홀히 됐거나 간과됐던 부분을 다시 촘촘히 챙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정한 교육의 본질에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양한 실력, 두 번째가 따뜻한 인성, 세 번째가 글로벌 기반의 미래로, 네 번째가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이러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되어진 많은 정책들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더 방점을 두고 강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력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쳐야 되니까 수업과 관련되어진 선생님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이제 창의적인 독서다. 그래서 올해는 창의적인 독서 교육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 책 읽기,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 많이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쓰고 생각하고 하는 능력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괴태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독일로, 해밍에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마이애미로 미국에, 그리고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러시아까지 보내주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까지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인성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마음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클래스, 위센터, 그리고 다양한 대안교육기관과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생활지도가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기에 많은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조선대학교하고 이미 병원형 위센터를 만들어서 거승에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함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체능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마음을 좀 더 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이러한 노력들을 좀 더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더 강화하고 주제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글로벌 마인드 세트를 더 키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반의 이 AI 시대에 맞춰서 AI 교육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 광주교육이 오래 추진하려고 하는 방점입니다. 실력, 인성, 그리고 글로벌 미래, 디지털 미래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올해 광주시 교육청이 해나가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육 목표를 실현할 또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올해 이거 한번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대박이 났던 글로벌 리더 그리고 365 스터디룸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끼를 향상시키려고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됩니다. 더 강조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대학 입시를 보면서 특별히 국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하면 더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창의적인 독서 교육이 그 답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교육이 올해 우리와 관련해서는 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특별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인성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픈 아이들을 찾아가서 보듬고 껴안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올해 저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이고요. 이미 작년에 미래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도 보급했고 AI 팩토리 교실도 미래 교실도 만들었고 그리고 AI 교육원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중에서도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디지털 미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역량을 흘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이러한 미래로 교육에 대한 역점을 특별히 더 두려고 합니다. 올해는 또 지켜봐야 할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광주광역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떻게 추진해나가고 있는 과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방화 시대를 맡고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지방화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나서 보육과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가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일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그리고 취업을 담당하는 우리 시청을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이제 교육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대학도 하지 않습니까? 대학, 취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이나 산단이나 지역인력관리공단이나 또 관계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정주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서 우리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하고 지자체들하고 해당 기관들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대학들이 연계, 협력을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교육청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꿈을 심어주고 특히 요즘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잠자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더 높은 취업률을 올리는 것. 그리고 이제 보육과 돌봄과 그리고 학교의 시설이 함께하는 학교 복합화 시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AI와 관련된 미래 교육, 미래 먹거리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엮는 이번에 프로젝트가 교육발전특구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고 내일모레 공청회를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당첨되어지면 3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뭐 이거 학교별로, 학생들의 특성별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이제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지자체들도 그렇고 세수 감소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살림살이가 그래도 좀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은 좀 없으신지 아니면 또 지금 해나가는 정책들 정책들 펼쳐나가시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좀 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작년 예산이 대략 3조 1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예산이 2조 6,818억입니다. 대략 3,757억이 깎였는데요. 삭감되었는데 세수 감소로 인해서 12.3%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기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금 2,958억을 풀어서 올해 예산을 얼추 맞춰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직접 교육과 관련되어진 이런 분야 돌봄이랄까 아니면 미래 교육이랄까 아니면 교육 복지랄까 디지털 기반의 이러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 푼도 깎지도 않고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직접 교육비는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 메서라도 살림을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과 변화가 예상되지만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 교육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해 목혈관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습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흥천 세 의원이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지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버리기엔 민주당은 너무 귀하다며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내일 탈당과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묘한 파장도 감지되는데 헤어질 결심에서 결행으로 가는 건지 국회 산자유와 예결위 위원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뭐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포탈이라든지 유튜브에서 강주방송 채널을 많이 기사를 많이 보고 또 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셨더라고요. 아마 지역 언론이라든지 지역 방송 통틀어서 아마 최초고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주방송의 무거운 발전을 축하드리고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의정활동도 엄청 바쁘실 텐데 저희 KBC 뉴스까지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일단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중심 단결만 얘기하는데 대화와 설득이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중심 단결만 얘기하고 대화와 설득이 없다는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추진되고 있고 원칙과 상식이 오늘 또 탈당 기자회견 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민주 진영이 분열하고 이런 부분이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유리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누구 좋자고 탈당하는 거냐. 윤석열 정권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과 상식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인식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다 실패했다. 한 번도 못 본 최악의 승자 독식 정치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나 사법 리스크 방탄 불체포 특권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당내 이견은 어느 당이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짓고 좀 탈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뭐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매한가지다라는 비판은 뭐 탈당을 위한 그냥 명분이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칙과 상식 얘기 하나만 더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못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회의적 비관적 전망을 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당대표고 국민이 가장 지지해준 대선 주자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재명 당대표 이외에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런 대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하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다른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대안이 되겠다. 자기 플랫폼 정당이 돼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많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던데요.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을 눈에 봤을 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힘을 이롭게 하는 직전 분열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해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조금 퇴원을 일찍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는데 계속 병원에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플러스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전연히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를 꾸렸던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만든 위원회인가요? 무엇보다도 정부나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하고 좀 애국하는 이런 시도가 좀 보여져요. 또 가짜뉴스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이 사건의 본질을 상당히 애국되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서 민주당의 또 국민의 우려를 수사당국에 분명하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어떤 우려가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좀 애국하는 시도. 그게 우선은 저기 고인 대신 누굽니까? 탤런트 이성균 씨. 그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1야당의 대선 주자 1위였던 대표가 백주의 폭력적인 정치 테러를 당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밝히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되는데 가장 피의자에 대해서도 단독 범행일 것이다. 공범 여부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실도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조차도 밝히지 않고 말이죠. 그다음에 피의자가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술한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범행 동기라든지 또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당정 여부 이 부분도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그냥 폭력적인 행위 이 자체로 가고자 하는 방향 아닌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탈로 딱 규정을 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 방향에 상당히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가짜뉴스, 허인 뉴스 이 부분 보십시오. 이 상당한 목숨의 경각에 달린 조그만 이렇게 경동맥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목숨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찰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이다, 열상이다. 의료진의 판단 없이 그러한 내용을 상당히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단시간에 전파를 시켰단 말이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전파가 언론들에게 보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건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찰청장이 행안이 국회 보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무슨 종합상황실, 말도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최초에 유포했고 그랬다고 행안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에 딱 찍혀 있어요. 대테러 종합상황실이라고. 거기서 뭐를 유포를 했다는 건가요? 이게 최초의 중상이 아니고 경미한 경상이다, 열상이다. 이걸 의료진의 판단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이를 유포했는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뭔가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행안이 윤익은 경찰청장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데 백범 김구, 몽량, 여운영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조사하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조사를 촉구하는 건 좋은데 김구 선생이랑 여운영 선생까지 언급한 건 과유불급 아닌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아니, 그런데 경찰의 수사 태도라든지 수사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알 권리 정보 공개 이런 부분이 거의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몽량여운영이나 김구 선생에 비견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 시대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제1야당 대표고 이런 사람이 대낮에 백주에 테러를 당했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명백한 60년대, 70년대를 후퇴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한 뜻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한테 사건 진행 상황을 이렇게 알리고 브리핑해 주는 것이 경찰의 본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 이건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범행 모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다, 지방무시다 이런 지적 비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서울대병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면 확실합니다. 환자가 그렇게 유급한 상황에서 헬기라든지 긴급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의료진들이 너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이것이 헬기 이송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적 판단이다, 그렇게. 그렇죠. 일단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상민 의원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고 오늘 원칙과 상식 세 분, 세 국회의원 탈당을 선언했고 이낙연 대표 내일 탈당 예고 기자회견을 할 거고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잘됐다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인가요? 좀 여러 가지로 총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내 분위기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이렇게 피습되셔서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인 상황이고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려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단결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자꾸 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인 건가요? 애초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없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를 한 자체가 잘못인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딱 차단을 하고 그거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대화라는 것은 중간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타협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도 조금 내부적으로 좀 성찰하고 되돌아 봐야 될 것 같고 그분들도 좀 한번 좀 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선일보나 한국경제신문 같은 보수신문들 보면 SNS에서 민주당 탈당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텐데 약간 자극적으로 드디어 개딸당 탈출 영원히 만나지 말자 이러면서 이낙연 신당이랑 묶어서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려고 하니까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돈으로 보도를 하던데 실제 당내 그런 탈당 러시 움직임 그런 것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당원이야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자꾸 보수 언론에서 이낙연 신당과 연계시켜가지고 민주당의 조금이라도 좀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것을 좀 침소봉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직 저는 여러 가지 탈당이라든지 오히려 저기 한때 뭐 입당 러시도 엄청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당원들이 탈당함으로 해서 어려워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전혀 못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전혀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우리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70% 이상이 신당 창당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당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것이 당원들의 동요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향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전국 당원들의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여파가 있을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따라가시는 의원분들 이런 또 본인을 지지했던 과거의 대선 기간 동안에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민주당에 대부분 잔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당원들의 이런 부분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 열기 직전에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김대중 노무현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게 제 소위입니다. 이러면서 잔류를 선택했는데 약간 좀 느닷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 쭉 예고를 해왔는데 갑자기 혹시 말씀 같은 거 들으신 게 있을까요? 이거 윤영찬 의원님. 아니요. 온라곤론인 출신이시고 본인이 판단이 빠르시기 때문에 저는 동료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을 하셔서 민주당에 잔류하시기로 하셨고 민주당 간판을 달고 총선에 임하시겠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법안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비슷한 법안들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번 정기국회나 이번 국회 회기에서 안 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이 조금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사인 간의 계약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타 사기 사건에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게 태형 건설 보십시오. 이거 85조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습니까? 태형에 85조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PF 이것들을 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정말 전세 사기 이것도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고 선구제 조치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건데 이마저도 부정적이다. 그러면 정말 청년들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부인가 여당인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보면 국회 구성을 보면 경제 전문가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중소기업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의원님 제외하고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건 좀 어떻게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열심히 해야죠. 무엇보다 저는 금번 총선에 정말 중요한 하도 중에 하나가 민생이고 경제가 키워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전문가가 국회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남아있어야 되고 특히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의 전문가는 많이 드물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는 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의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경제적 식견 또 민생에 대한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경제라는 키워드로 스크럼을 짜서 조만간에 또 발표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우리 유권자나 시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때 그런 것들을 최우선 키워드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